고성구 칼럼입니다 서울대학교에 통일평화연구원이 있는데요 통일평화연구원이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한 통일의식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023 통일의식 조사가 발표됐는데요 이 조사 결과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오늘 고성구 칼럼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우선 조사 결과를 일별해보면 이렇습니다 통일이 전혀 별로 필요하지 않다 통일 필요 없다 29.8%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2007년부터 이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1년에 한 번씩 해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볼 수 있는 거죠 대략 지난 15년간의 통일 관련 의식 변화 추세를 읽을 수 있는 것인데 별로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다가 29.8% 관련 조사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는 겁니다 특히 20대에서 통일이 필요 없다 응답 비중이 41.3% 그 다음에 통일이 가능하다면 어느 시기에 가능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불가능해요 33. 한 30년 이상 걸릴걸요? 30. 30년 이상이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적어도 언젠가 되겠죠 이런 차원의 문제도 아니에요 불가능하다니까 그래서 30년 이상 걸릴 것이다 불가능하다 이 응답도 2007년 조사일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북한 이탈주민 탈북민이라는 우리가 부르는 북한 이탈주민 북한 이탈주민을 같은 민족으로 가깝게 느낀다 친근하게 느낀다는 응답이 19%밖에 안 나왔어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 자유대한 민국으로 온 사람들이긴 하지만 북한과 관련된 것이면 어쨌든 싫다 이런 감정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주민을 친근하게 느낀다는 응답이 최저치 19%밖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또 현 정부 대북정책에 만족한다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에 만족한다 작년에 45%가 올해 53%로 현저하게 상승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은 보수층에서는 58% 작년에 올해 69% 10% 이상 올랐는데 이른바 진보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작년에 41이 올해 44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통일회계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변 국가에 대한 인식조사가 있었는데 미국에 대한 호감도 81.5%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81.5% 일본에 대한 호감도도 동반 상승해서 작년에 5.1%가 올해 8%로 올라갔습니다 일본 좋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쨌든 작년에 5%가 올해 8%로 상승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45.8%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이 45.8%고 중국을 위협 국가로 인식하는 게 36.8% 이걸 같이 보셔야 돼요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81%고 중국을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국가로 인식하는 게 36.8% 북한이 우리나라를 위협한다고 인식하는 게 45.8% 그 다음에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핵 무장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라는 질문에 자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가 49.3%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자체 핵 개발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가 23.6%입니다 핵무기 보유를 반대한다는 17.8%에 불과합니다 자체 핵 개발을 하든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다시 갖다 놓든 우리도 북한에게 대응해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인식이 70%가 넘습니다 이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에서 실시했고 신뢰수준 표본원차 플러스 마이너스 2.8이니까 상당히 정확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지상주의가 이제 완전히 꺾였다 제가 이 조사를 보면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종북주사파들이 수십 년간 다양한 형태로 전파해 왔던 통일지상주의가 완전히 꺾였다 이거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통일지상주의 모든 통일은 선이다 모든 통일은 선이라니 이야말로 정말 괴변이죠 이 모든 통일은 선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언뜻 들으면 그야말로 지당한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 모든 통일은 선이라고 하는 종북주사파들의 주장에는 무엇이 깔려있냐 두 가지가 깔려 있어요 하나는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질서 하의 통일을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데 이 모든 통일은 선이라고 하는 종북주사파의 주장은 자유민주질서뿐만 아니라 인민민주질서로의 통일도 선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질서로의 통일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하에서의 통일을 얘기하는 거고 인민민주질서 하의 통일은 북한이 적화시키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북한 적화도 어쨌든 동강란 한반도가 하나가 되는 거니까 통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것까지도 선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통일은 선이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는 참으로 위험한 알상이 숨겨져 있어요 뭐냐 무력전쟁을 해서라도 통일만 하면 선이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기습 전면 남침을 하면서 조국 해방을 위해서 전쟁한다고 선언했어요 남한을 미제의 소나기에서 해방시켜서 한반도 전체를 인민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남조선 인민들을 미제의 굴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고 선언했어요 무력을 통해서 통일시키겠다고 한 겁니다 모든 평화는 선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바로 그런 6.25 전쟁과 같은 전쟁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통일하면 그게 선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6.25 전범론 6.25 책임론에 면채부를 주는 겁니다 6.25 전범은 김일성이죠 그리고 스탈린이고 모택동인데 이 자들에게 특히 김일성과 그 집단들에게 면채부를 주는 겁니다 그들이 통일하기 위해서 한 거지 모든 통일은 선이잖아 이 두 가지의 아주 사악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모든 통일은 선이다 이런 구호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 먹혀왔단 말이에요 먹혀왔는데 이번 서울대 평화통연구원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절대다수 국민들은 그런 종북조사파의 궤변에 선전에 넘어가지 않는다 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통일 문제를 우리가 아예 포기할 것이냐 그건 아니죠 통일은 대한민국이 헌법으로 선언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단 통일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질서 하에 통일을 선언했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통일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배격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북한을 전쟁이 아닌 방식으로 경제적 압박이나 외계적 압박을 통해서 연착륙시켜서 북한 김정은 집단의 체제를 붕괴시키고 북한 주민들을 김정은 압재로부터 해방시켜서 평화적 방법으로 점진적 방법으로 자유민주적 질서 하에 편입시키는 통일을 해야 한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의 선언이에요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통일을 포기한 적 없어요 다만 종북 주사파들과 통일의 경로와 방법과 원칙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의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통일 원칙을 위해서는 우선 전쟁을 억제해야 됩니다 전쟁을 억제시켜요 그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총력을 경제해서 확장 억제를 현실화시키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상각 안보 체제를 구축한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전쟁은 설득으로 중단되시키거나 설득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에 의해서만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확장 억제라는 강력한 전략적 우위를 통해서 북한이 감히 전쟁은 전면전은 말할 것도 없고 부분전 국지전도 꿈꿀 수 없도록 만들어서 일단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분당관리를 외교적으로 잘해서 북한이 외교적 거립과 경제적 압박 속에서 더 이상 김정은 폭압 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북한 김정은 폭정 체제를 종식시키고 전쟁 없이 자유민주적 질서 하에 북한과 북한 주민들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편입시키는 그런 통일을 도모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일관계의 심화발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확장 억제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분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리고 자유민주적 질서로의 통일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주변 강국들의 동의를 얻는 데 있어서도 필요합니다 그 점에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성과 있게 진행한 것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통일 문제는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위험해집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였는데 왜 70년간이나 나눠서 살아야 되느냐 다시 하나가 되자 판문점으로 가겠다 판문점으로 나오라 이런 감상적 통일이야말로 자유민주체제를 위험하게 만들고 그 감상적 통일지상주의의 편성에서 종북주사파들과 김정은 집단의 선전선동과 남남갈등이 파고들 수 있는 틈을 주게 되는 겁니다 통일이야말로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통일에 대한 철저한 현실주의적 접근만이 전쟁 없이 자유민주적 질서의 이니셔티브가 관철되는 통일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우리 국민들의 통일 관련 의식 변화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제가 해석해 드렸습니다 종북주사파들의 통일지상주의에 숨어 있는 그 음흠한 음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자유민주 질서하의 통일 라고 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관한 좀 더 심층적이고 전략적이면서 아주 섬세하게 디테일한 이런 통일정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선국 칼럼이었습니다